김지후를 초반에 계속해서 간드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자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정현 아니면 오세근이다. 자 드리블 파고 들어가요. 터널 라운드 그리고 외곽으로 사이버린 원핸더크! 이정현의 환상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주태수가 넘어져 있는데요. 결국은 도움 수비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이먼 선수의 이 덩크샷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네요. 그렇습니다. 확률로 푼 이 공격을 보여줬었던 안양 KG씨. 자 이정현 오세근이 모두 볼을 만졌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정현 선수의 눈이 사이먼 선수 쪽으로 갔었습니다. 포키한 원핸더크 석점 차를 만들었습니다.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죠. 아 게임이 아주 정말 치열하네요. 그렇네요. 이게 뭐 우리가 순위의 1위와 9위의 싸움인데요 지금. 믿기지가 않습니다. 네 그렇죠. 예정은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으어어언